우리 엄마 여기 따님이랑 지금 여기 남자친구 뭐 있어요. 넣어주셨는데 궁합보러 오신 거예요? 네 궁합보러 왔어요.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우리 따님이 혼기가 아직은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결혼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 될 애가 엄청 나한테 와서 잘하고 막 자꾸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요. 근데 딸이 약간 나는 좀 약간 좀 꺼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궁합이 맞나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. 사실상 우리 따님이 너무 착하게 보여. 그래서 이 친구가요 어디다가 뭐 내가 싫은 표현도 잘 안 하고 뭔가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이야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근데 엄마한테 벌써 엄마 결혼은 조금 아직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리앙스를 풍기면 이 친구한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엄마는 왜 이 사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비 사이를. 너무 나한테도 잘하니까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잘하겠지. 이렇게 좀 믿음이 가고 물론 좀 착하기는 하고 이제 능력이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면 착해서 딸한테 잘할 것 같아서. 근데 엄마가 그 예비 사이가 딸한테 하는 거 잘 못 봤죠? 잘 자수 볼 순 없지. 그냥 따로 봐 사이를 예비 사이를. 아니 오면 이제 나한테만 잘하고 우리 딸은 또 방 안에 들어앉어 있을 때가 많고. 난 자꾸 찜찜해 찜찜한 게 우리 여기 예비 사이가 사주가 한량의 사주예요. 사주 자체가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술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연예계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몸을 담아야지 사주가 풀리는 사주인데 이 친구 직업이 뭐예요? 뭐 악기를 다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. 그러면은 그걸로 풀어가는 사주는 맞지만 사주에 돈이 없어 엄마. 그러니까 벌어도 그때그때 쓰면서 또 벌고 또 벌고 해야 되는 사주인데 엄마네는 솔직히 아니잖아. 우리 따님 금전운 되게 좋아. 그리고 우리 엄마네 집안의 그 기운도 솔직히 딸한테 넘겨줄 게 많잖아요. 그쵸? 이 남자친구 알아요 그거를. 아시죠? 응 알고 있어요. 엄마가 또 말한 적도 있대. 그래.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줄 의향도 있고 뭐 저렇게 해줄 의향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상 엄마 그 따님한테 뭐 정말 사랑을 해서 내가 이 친구를 뭐 평생 짊어지고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런 마음가짐 보다는 반대. 내가 얘랑 살면 편하네. 편하겠지. 그리고 예비 장모님이 너무 날 예뻐해. 그리고 가끔 나한테 야 결혼하면 내가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해. 그러면 어느 남자가 결혼을 빨리 안 하고 싶겠어. 그래서 그런가? 사실상 이 결혼이라는 거를 좀 빨리 부추기게 된 것도 우리 엄마도 한몫 했대. 내가 잘못한 얘기하면? 그거를. 엄마는 너무 좋은 거야. 아들도 없고. 엄마는 좋으니까. 너무 착하고 잘해서. 어. 나는 너무 살갑게 잘하고. 막 진짜 이런 사이면은 내 딸도 행복하겠지라고 해서 내가 진짜 그거를 다 표현을 한 건데. 얘는 반대로. 어. 나 이런 집에 장가오면. 나 너무 편하게 살겠네. 어. 너무 편하게 살겠네. 돈 걱정도 없고. 내 와이프도 돈 잘 벌겠다.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장모님한테 좀 비벼가지고 잘 하고 돈 꺼내오면 난 너무 편하게 살 것 같거든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을 좀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. 엄마가 따님이랑 좀 두 분이서 잘 얘기를 하고 결혼을 결정을 해야지. 결혼을 하더라도 딸이 사는 거지 엄마가 사이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상. 그렇죠. 그럼 딸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야. 그렇죠. 딸이 불행하면 그 돈만 갖다 주는 격이 돼버릴 거예요. 나중에는. 아. 그러면 그냥 가서 얘기를 좀 깊이 해봐야 되겠네요. 해보고 결혼을 빨리 성사시키지는 마세요. 왜 따님이 아까 내가 너무 착하다고 했잖아. 이 친구 계속 밀어붙이고 엄마까지 밀어붙이면 얼떨결에 결혼을 승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성격상. 그랬을 때 불행한 건 따님밖에 없어. 그러면 힘들겠네요. 그리고 남자가 조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. 사실상.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안심이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. 얘가 얻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엄마가 행동이 달라 보일 거야. 오늘 제가 잘 온 거 같네요. 그러니까 조금 따님도 아직 결혼은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 가정 속에 확고해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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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